자 핑크색 개편할게요 아예 여기에 이쪽을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하고 이렇게 아예 서쪽으로 올라가자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서쪽으로 올라가고 이걸 이렇게 동쪽으로 아예 처음 올라가고 이렇게 남북로선으로 바꿀게요 여기 빼고 일로 가고 야 이거 여기 다 빼고 여기도 빼고 한 일로 가고 여기 빼고 한 일로 가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 빼고 일로 가 좀 빠르게 실어줄 수 있게 이거를 확실하게 그 남북으로 가고 이거는 약간 약간 모양새를 이쪽 말고 이쪽으로 자 그리고 이거는 일로 가자 자 그러면 이게 완전 남북이 된거고 야 이거 일로 올라가고 그러면 잠깐만 터널이 엮겨져 남길 아 이게 약간 효율이 없는데 이 녹색이 그러면 잠깐만 아 이게 약간 효율이 없는데 흫 흫 흫 흫 흫 흫 흫 이게 노란색이 생각보다 효율적으로 어떤 말이에요? 흫 흫 흫 흫 이렇게 가는거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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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도 순환선이 딱히 안좋은거같아.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가버리고 이걸 빼버리고 터널 갯수는 두개가 벌어졌네요. 잠깐만, 이제 이렇게 하고 연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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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여 연결하고 연결하고 여기다가 객차를 하나 더 여기다가 붙여줄게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도 붙였고 노란색에다가 열차 하나 더 붙여줄게요. 교차역 기능을 하나 더 올려줘야 되겠다. 교차역 기능을 하나 더 붙여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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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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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더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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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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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하면 되요 그렇다고 글쎄요 드디어인데 실패 다른바 차량 이런 년은 단계를 움직일자 뇌 양쪽 아니다. 하나 빼. 한, 그리고 이거를 여기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이걸로 한, 여기까지 가볼게요. 여기 이제 고. 여기 현재 고. 아 이렇게만 만나게 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빼 이걸 한번 이렇게 빼먹여 아까 총참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야 너도 그냥 여기까지 가 총참약 여기까지 가 그리고 이거를 이리로 가 야 너 이리로 가 그리고 여기까지 더 가고 아 총참약 연결 시켜주고 다 총참약 만들어 주고 있어 야 한정 더 올라가 오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빨간색이 올 그 이객차죠 지금 아 아 아 일로 붙여 가려봐 야 너 이리로 가고 букв 이리로 갔다가 이리로가 이제 도가인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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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 너 여기까지 여기까지 가 자, 그렇군요. 이거를 일로 바꾸자. 이거를 빼, 이렇게 가자. 이게 뭐...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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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서 안되고 있는데 야! 너 그냥 여기까지 뭐 투넌이 하나만 덜 있으면 뭘 또 하나 순환을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일으실 것 같다 일으실 것 같다 시작한다 이렇게 간다. 파란색을 여기서 빠질껴. 좀 남아줘야 돼요. 야, 일도 바꿔봐. 가만. 여기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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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타 교차해봐. 예기도 가. 다다나 이거를 이렇게 가보고 이거를 이렇게 가보자 장난이 왜서 이렇게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야 이렇게 200을 넘을 수가 있구나 와우 이렇게 쫙 타고 야 이거 이제 여기서 역할 좀 빼줄게요 너무 많아 그럼 여기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까지 갈게요 어쭈 여기가 여기까지 5kg가 줄었다 하 드디어 OK. 이렇게 두꺼워 이거 이렇게 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갈까? 그리고 여기로 가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오예 야 터널 야 이것도 수단이고 다 터널이 다 순간냐 이제 다 순간냐 이제 다 순간냐 다 순간냐 다 순간냐 다 순간냐 다 순간냐 다 순간냐 날 수 있는 도서디 아 여기밖에 없구나 다 순간냐 여기 있다 이 방향으로 나일게요 다 순간냐 다 순간냐 다 순간냐 아무튼 다 순간냐 다 순간냐 다 순간냐 그냥 이거를 일로 바꿔. 이제 여기 이렇게 바뀌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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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개개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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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답이 없네요 여기가 여기가 답이 없네요 분명히 여기를 이어주는 수밖에 없더군요 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꾸면 다닌다고요? 이렇게 바꾸면 다닌다고요? 이렇게 바꾸면 다닌다고요? 네 자 됐다 200점 넘었으니까 네 여기서 삭제를 하고 여기서 다시 보기를 잠깐 나눌게요 이렇게 나누고 지 아